공격을 준비하자 체리 짱 무서워 리퍼가 4명이야 진보해요 진보해요 한 명은 여행을 그 어흑 저 need toten SON 로비 저희가 고사드리죠 안녕하십니까 호기기야겠다 환갑군요 환갑군요 호기기기라면 안녕하십니까 황가워요 더하려고 2. 릴라우스.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당신에게 주문을 겁니다.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체력이 떨어진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집중력이 떨어졌어야 돼요. 공격받아. 아 다시. 체력과. 강해신의 주문을 걸었어요. 강해신의 주문을 걸었어요. 뒤에 리퍼 있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어? 음? 안녕하세요. 이쁘. 이 유튜버가. 안녕하세요. 저녁 아픈거? 내가 그 맹치료해 드릴게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야? 엏. 이런 컨셉을 책입으려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흐흐흐흐. 후 후 어 박태흠, 방금 들어가서 자토, 나 힐 좀 수류해드릴게요 나한테 말아야 나이스 울언냥 오! 뒤진다! 어! 나 뒤진다! 오, 예에에에에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 예에에엉 오늘은 워치가 더 심오십니다 에이컷도 짱 했는데 어... 엥지? 안 되나? 안되나? 어, 된다 나 해외정 아, 진짜 라인 방법 들어! 라인 방법 들어! 아, 뭐야 이거 치유가 너무 많아 안돼! 아, 둘째는 괜히 했다 아니 라인 아트고 수대! 방법 조율이 했지 사박도 없는가? 나 궁 있어 뭐여, 뭐여, 뭐여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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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죽여 저 새끼들이지요 라인 죽여주세요 저 발키리 있어요 2층에 2층에 아직 쓸모가 있어 보이는데 갑시다 2층으로 가야겠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모두 함께 싸웁시다 으아아아아아 그러기가 아니에요 막치 조르세요 힐 하고 있어요 아 이런 흐아 혼자 남았네 목소리조시네요 술 좋으시네 오늘 처음 보냈니. 감사합니다. 다운을 하던데 2층으로 가요. 2층에서 애들이 맞고 있네요. 장난하네. 진주를 걸려주세요. 내 시종은 죽지 않아요. 번호해주세요. 라인 감기. 퀴즈하고 있고 퀴즈 멀리서 트레이딩. 우리도 갈까요 나눠봐. 지원 필요합니다. 나 죽게. 아 누구한테 준거야? 나한테. 오 망했다.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아잇. 자유. hö. 킬. 당신에게 주문을 겁니다. ules Dear. 네. 모두. 발사.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힐러 하시겠어요? 메르시아 아직 너프 안먹었어요 힐러 하셔도 돼요 안 하실거면 제가 할까요? 여러분을 돌보겠어 네 친구한테 저한테 예전에 30만원 빌려서 내일 적어도 없다고 부르치고 뭐야 여러분 저기 뭐야 오베이가 지금 방송 살았나봐 장난하네 방송을 꺼지 못하게 하니? 장난하네 약간 그런게 있죠 아니 아니 방송하나봐 진짜 엄청 돌자 나이 먼저 잤까? 나고 에너지 나고 에너지 힐 줘 라인 케어 받았으면 풀피에요 치료중이요 어 투자 딸피 투자 딸피래요 리퍼 리퍼 배피에요 힐 받으시려면 이쪽으로 오셔야죠 지원이 키원이 상관없다고 해서 채킬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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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커 메르시 차요 메르시 차요 메르시 차요 라인 살피 하이라이 라인이래 자리야 자리야 풀피에요 지금은? 지금 풀피에요? 하하하하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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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첫 판에 지는거지 뭐 라인 먼저 뺄궁 썼다 아나 뻘궁 썼다 오케이 저희 다 흩어져있어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리퍼를 힐 못줘요 거기 있으면 가자 가자 메르시 없다 가자 어? 춘님 네? 방금 많이 힘들어요 딜레이 이렇게 심하게 딜레이요? 어 괜찮네 펌표 리퍼 오른쪽으로요? 아무리 카드 없는데 힘 더 나아 어디가 없지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어? 장망하미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른쪽이 리퍼 리퍼 개 딸기 저 초개 딸기 컷 아님 잠시거든요 퇴 받는다 왜 나한테만 그래 저희만 있잖아 아 나한테는 그래 다시 한 번이에요 네 잘 왔어 메리스트 뱉체 메리스트 뱉체 ень간기 레퍼 개피 오! 이걸 재운다고? 나이스~~ 아 너무 힘들다 에잇! 다음 판이 그거 해야겠다 그 오늘 부활을 쓰고 발키리 그러면 부활을 한 번 더 쓰신데 그게 퇴서밋은 안 벽기고 이제 이제 못해! 그니까 그 정도는 거의 못해 머리가 흘러내리고 있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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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신기하다 엄마 내가 아프리카 방송하는 중에 친구들 방송하고 있는 한 명을 보고 이러다가 근데 갑자기 만났다 이이이이이 만났다 근데 히어가 저랑 비슷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히어가 저랑 비슷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어 어 나도 으 으 아 으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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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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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복 치료해줄게 들어가자 엇 적먹농 엇 멀쩡 엇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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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tin 나이스 오 나이스 맥 prereq나 치료드리지 내 시종은 죽지 않아요 내 시종은 죽지 않아요 시종 만들어요 뭔지 시종 잘가 아아ㅏㅏㅏㅏ 으아아ㅏㅏㅏㅋ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근데 죽었네? 아아ㅏㅏㅏ핰 여기 모이나에요? 아미? 아아앗ㅏㅏfe 달려라 시종 철탑철탑 으핳핳핳핰핳핳핳핳ㅎ 하핳핳핳핳핳핳핳ㅎㅎ 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ㅎ 어 쁘킼 아...뭔 왔어? 아.. 빠져 쁘킼팸 빠져 사우라 시종아 메리스 죽었어요 들어가야 돼 언어들 긴장 좀 나 뒤진다 메리스 뒤진다 안나 주인님 잘가 이 자식 그릴 좀 주세요 하자 마녀는 쉽게 죽지 않죠 마녀는 쉽게 죽지 않죠 아 참견하는거 봐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잘가요 안녕하세용 자 자 긴 왼쪽으로 갈게요 오씨 아우씨 아우씨 메르스 살려 출격중 여여 로실리양 좀만 올려주면 사귄다 아니요 사귄는 아니죠 슬슬 피곤해요 피곤하면 안되는데 내가 사자라 그랬어요 왜 사자 내가 망하는데 혹시 죽었네 아 어떡해 나 어떡해 아 내 틀릴 수가 없어 아 내 틀릴 수가 없어 걱정도 해봐야 돼 아 미끄러워 미끄러워다 에이 안돼 안돼 안녕 안녕 팬 방송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최고의 플레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트위치 보러 오실거죠 페이스북도 있어요 아프리카 트위치